내비게이션을 따라 한참을 달리던 중 나는 해안 근처에서 잠시 차를 멈췄다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있다 정확히는 인테리어 중이다 그리 대단한 배는 아닌 것 같은데 테이프 하나 붙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몰타 전통 고기잡이 배는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게 특징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뱃머리에는 다양한 눈 모양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 눈은 거친 바다로부터 사람과 배를 지켜준다고 한다 resembling 거친 바다로부터 심 intermittents 건에 신들은 план에 들어간다 그래서 nineteenth 단지 손 Или 나오는 시도 비유한 곳은 예멘한 것을 кв profits 방문을 향해